아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스킬을 쓰고 썼어야지 아 이거 안타지나요? 아 그렇군 아 이리 가 아 쉽지 않은데? 아 이리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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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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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프 프리저 거의 없던 말이죠. 추우면 다 날아가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1패지만 넘어가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라 너무 빨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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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킬 활용이 좋겠던 것 같기도 하고 아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1페이지를 결국 못 넘겼네